어머니, 어머니 이거 소금부터 뿌려야 되나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되지요, 어머니? 쥐 뿌리는 게 난리 나잖아요. 소금을 하면 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. 그러니까, 유주야. 그냥 한 방에 딱 보여요. 뿌리고 덮는 거지. 안 돼, 안 돼. 오우, 위험해. 너무 힘들어해, 고기들이. 어쩜 죽일 건데, 뭘 힘들어해요. 아니, 한 방에 해야 돼. 왜냐면 패득패득 튀니까. 우자식 씨가 감정이 조금 없으니까 얘를 보내주세요. 어떡해. 아, 내가 해볼게. 잡아, 잡아, 잡아.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? 여기서, 여기서 바로 해도 돼?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. 선행, 선행, 선행! 와, 오오오. 미끄러울 수 있어요? 어떡해! 아, 어떡해, 어떡해. 나는요,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. 내장을 빼야 돼. 안 돼, 먹자. 비릴 수가 있어. 어떡해, 미안해. 못 돼. 안 돼, 죽어. 안 돼, 얘 죽어. 하숨으로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우유가 하나 먹는 거고,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뭘 할 수는 없는 거지. 나도 마음 두껍게 먹었는데 머리를 잡아서 아가미 쪽 있잖아 거기다가 한 발에 딱 어딜 쳐야 돼? 빨리 해 줘!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연합을 이해합니다 이제 내가 해볼게 죽어있는 거면 하겠는데 이게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버지 말만 해요 계속! 입만 살아있잖아요 아! 뒤집은 다음에! 칼이 안 들어요 아 죽은 거 같아 그럼 진짜 내가 해줘? 제가 해줘? 하겠습니까? 보여도 돼요? 보여도 돼요? 이거 할 수 있어 잘하는데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용기입니다 용기 거기야 미안해 재석이 형 미안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느러내들을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죠? 보셨죠? 네? 선행진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경력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내가 해볼게 하자 기절 기절 시켰어 기절한 거 같지 이거? 널 때 사선 흔드셔야 됩니다 이걸 사선으로 써 봐야돼? 사선으로 써 봐야돼?